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상 슈퍼컴퓨터가 청주에 있습니다. 1년 365일 쉴 새 없이 예보가 이루어지는 기상청 슈퍼컴퓨터 센터에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지고 비구름과 고기압, 저기압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청주에 있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오늘 아침부터 열흘 동안의 우리나라 날씨를 미리 내다본 모습입니다. 복잡한 일기예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지난해 600억 원을 들여 도입한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우리 누리 미리 때문. 이 컴퓨터는 초당 5,800조번이 넘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업무용 컴퓨터 7만 대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성능입니다. 기존 슈퍼컴 3호기보다 속도가 8배 빠르며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성능입니다. 날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2천만 건의 기상 데이터를 수치 예측 모델에 대입해 일기예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전 세계 2천만 개 이상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슈퍼컴퓨터에서 수치 예측 모델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된 자료를 예보관들에게 전달하고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일기예보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해수면과 높은 상공의 자료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데다 컴퓨터가 자연의 불확실성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해상의 관측 자료 부족, 고층의 관측 자료 부족은 초기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수치 예보에 한계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2019년까지 현행 예보모델을 개선해 정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